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운동선수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스포츠 역사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질문입니다. 우리는 특정 분야의 전설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공은 유전자의 선물일까? 아니면 피 땀 어린 훈련의 결과일까? 오늘은 최신 스포츠 과학의 숨겨진 이야기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올려놓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스스로 가진 잠재력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시죠. 일반적으로 야구 선수들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최고는 단연 이 메이저리그 MLB 선수들을 꼽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찬호 선수, 김변현 선수, 최이섭 선수, 최진수 선수 등 여러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이 리그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리그에 합류하는 것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이 되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운동을 하던 사실 운동을 압도하는 자신만의 엄청난 유전적 혜택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모든 것을 타고난 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에 스포츠 과학에서 아주 역사에 남을 인상적인 경기가 성사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당시 최고 선수로 꼽히던 메이저리그의 여러 선수들이 펩시에서 주최한 올스타 소프트볼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을 상대했던 것은 소프트볼 여자 선수인 제니 핀치라는 당대 최고의 투수였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공은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평소에 치던 공에 3분의 2 속도밖에 되지 않은 느린 공을 던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느린 공을 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당연하게도 모두 그가 어렵지 않게 홈런을 칠 거라고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니 핀치의 공을 만지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삼진아웃을 당해버립니다.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마이크 피아자 선수와 브라이언 자이스 선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이크 피아자 선수는 강한 타격 능력으로 워낙 유명했다고 하고요. 통산 427개의 홈런을 칠 엄청난 선수였고요. 여기에 플러스 브라이언 자이스는 당시 전성기로 기록된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공을 만지지도 못하고 삼진아웃을 당했고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평소에 치던 공보다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이 느린 공을 왜 만지지도 못하고 삼진을 줄줄이 당한 걸까요? 여기에는 반사신경과 관련된 과학적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과 반응 속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하며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반응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 근육 활동성의 반응 시간을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이때 EMG라고 하는 근전도 센서를 이용하면 운동 선수들의 반응 시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측전된 데이터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시한 이 첫 부분은 시작 신호인데요. 선수에게 움직임을 시작하라고 준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 신호가 주어지고 나서도 근육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 이 근육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 묶어서 총 반응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반응하기까지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자극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코딩하는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에 어떤 움직임으로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임 조직이 끝나고 나서도 근육으로 자극을 전달하면 바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운동선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성도 극복해야 될 힘이 크게 필요하고 특히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을 끝까지 보고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딜은 0.4초라는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빠르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본질적으로 이 공을 눈으로 잠깐 보고서 그동안 훈련되었던 예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스윙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인지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만든 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봐볼게요. 가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우리 눈은 이 공의 궤적을 시각 정보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정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해석되는 것에 걸리는 시간이 약 110밀리초가 소요됩니다. 이는 0.1초인데요. 0.1초 동안 공은 이미 약 우리와 4.5m 가까워졌습니다. 우리한테 그 공이 다가온 거예요. 이후에 타자의 뇌는 공의 스핀과 궤적을 계산해서 스윙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또 0.1초가 지났습니다. 4.5m가 또 가까워집니다. 공이. 그러면 합쳐서 0.2초가 지났죠. 이 시점에 타자는 스윙을 이제 시작하지 않으며 공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는 마지막 0.3초가 지난 시점부터는 뇌와 눈이 협력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는 더 이상 배트의 궤적과 타이밍을 수정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즉 마지막 순간 있죠. 공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이 마지막 0.1초는 본질적으로 공을 보지 않고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의 궤적을 예상해서 배트를 이 최적의 타이밍에 휘두르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반응하기엔 너무 빠른 속도잖아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모든 공의 궤적을 보고서만 반응하기에는 이 타석에 들어서고 나서 공을 치기에는 공이 너무 빠르고 다양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유전적인 반사신경, 원시적인 반사신경에 의존해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고요. 공이 어떻게 날아들 것인지를 훈련한 데이터를 통해서 공을 유추해서 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스포츠 연구자 제니 스타크스는 다양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반응 속도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인과 인류 선수 간의 유전적 반응 속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고난 반사신경보다 그들이 학습된 데이터와 훈련이 만들어낸 이 예측 능력이 반응 속도의 더 지배적인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ultimate trait that helps major leaguers hit the fastball is the ability to see into the future. Our brains are really good at anticipating information that we haven't yet received to make up for our lag in vision. Researchers at UC Berkeley tested this by showing volunteers flash-drag illusions like this one. If you pause the video, you see the red and blue dots actually appear in the same position. But while watching it in motion, they look slanted in the direction that the background is rotating. This is because our brains are predicting the motion of the dots based on the information we're receiving from the movement of the background. The same applies in baseball. Hitters begin predicting the trajectory of the ball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pitcher's arm before it even leaves his hand. 반사신경은 사실 짧은 미래를 예측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반사신경을 가지고서도 훈련이 되고 나면 이 메이저리그 1류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살아있는 생생한 예시가 바로 앞서 살펴본 제니 핀치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이 제니 핀치의 공을 왜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이 선수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줄줄이 삼진 아웃을 당했을까요? 바로 제니 핀치가 던지는 투구 폼을 한번 볼게요.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투구 폼으로 공을 던집니다.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투구 폼이 이럴 때 공이 이런 궤적으로 온다라는 이런 데이터 학습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초적인 반사신경에 밖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훈련된 바가 없으니까 공을 치는 정확한 타이밍과 공간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이 농구 초보자들과 농구 상급자들에게 이 화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바로 농구 슛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골대를 가린 다음에 해당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예측해서 맞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상급자는 골대를 굳이 보지 않고서도 공의 스타트 지점만 보고서도 높은 확률로 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출 수가 있었고요. 초보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초보자들의 두뇌는 그 일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지 둔으로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초보자들은 이 특점 단서가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이 다음에 있을 일을 효과적으로 예측해내는 이 단서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게 되고요. 흩어진 정보가 일관된 패턴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A라는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끝나기도 전에 아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미리 결정하고 미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관찰한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수습하듯이 행성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상급자들은 그냥 딱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순식간에 요약해서 미래에 생길 일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내고 바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보다 이 학습된 데이터에서 결정이 빨라지는 게 엄청 큰 거죠. 하지만 초보자들은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듯이 반응합니다. 때문에 원초적인 이 반사신경에만 의존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가 엄청나게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학습해야 이러한 정확하고 빠른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고 경기를 장악하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제가 몇 번씩 너무 재밌게 본 책인데요. 어떻게 운동을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냐 이 획일화된 답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단 하나의 정답을 없다는 거 요거를 깨우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방식이나 방법이 획일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학습의 여러 이론들은 자기만의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원칙을 스스로에게 잘 이것저것 적용해 보면서 이 치열한 현대사회 경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의도된 연습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말씀드리면 단 하나의 최고의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도된 연습이 선수에게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된 연습은 단순한 반복 훈련과 구별되는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학습 접근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약점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증가시키고 높은 집중력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연습이 시간만 투자하면서 기술 유지나 단속 반복에 그치는 훈련을 이야기한다면 의도된 연습은 이 학습자가 특정 약점을 식별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런 의도적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선수들은 게임을 훨씬 더 노킹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게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빠르게 길러지고 이 게임을 장악하는 장악력에 기반이 되는 반사신경을 빠르게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뿐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직접 본 훌륭한 선수들은 단순히 이제 훈련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탐구하면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의 답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신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이 수십 가지 버전의 자신만의 특이한 훈련 루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새로운 훈련을 테스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치가 시킨 거 다 했으니까 훈련 끝! 안 되면 너 책임! 뭐 이런 게 아니라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새로운 훈련 만들어보고 연습해보고 100% 실행 가능하도록 결정력을 막 올려보고 결론도 내보고 다시 또 수정해서 새로운 훈련 만들어보고 이거를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학습해야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이 답은 오히려 하나의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 주도적으로 의도된 연습을 해내 열망이 있는가 혹은 나는 때로 이 고독한 자신만의 연구 시간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훈련법을 이 하나로 정해주길 원하지만 결국 최고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장하려는 그 열망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몸만 반복한다고 해서 그 게임을 장악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개 하라고 해서 10개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게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해봤자 결정도 계속 늦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의도된 연습을 엄청나게 강조한 이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에 따르면 이 질문에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을 향해 꽤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운동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이 갔을 텐데요.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드려 볼 테니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보세요. 뛰어난 반사신경은 타고난 반사신경 보다 학습된 데이터와 훈련에 더 크게 의존했습니다. 실제 반응 속도 차이는 일반인과 인류 선수 간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며 훈련과 데이터 기반 예측 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니 핀치와 메이저리그 선수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것은 훈련되지 않은 궤적과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수들도 예측과 적응 부족으로 줄줄이 삼진아웃을 당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운동은 학습을 포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학습하는 게 최고인가? 이건 학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학습법이라는 말 자체가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그 중에 의도된 연습과 내재적 동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답은 획이라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해야 할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른 선수들과 나를 차별화시킬 만큼 집중되고 의도된 연습을 끊임없이 해낼 이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끝 자 오늘부터 새롭게 연재할 이 새 콘텐츠 마스터츠의 비밀서제 어떠셨나요? 주류 미디어에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알고 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 편하게 친구처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운동 철학과 원리 과학적인 이야기도 거듭 담아 업로드하는 것이 2025년 유튜브에서 저의 목표입니다. 그 첫걸음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마스터츠의 비밀서제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릴 비밀서제 주인장 마스터츠의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